네, 9시가 시작됐습니다. 아, 장 시작했네요.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장 시작 상황 또 짚어주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호가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예상지수로는 11포인트고요. 지금 나왔네요.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4%, 그래서 2,706포인트에 일단 강세로 출발을 해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8포인트, 0.4%, 931포인트. 그래서 양시가 모두 다 0.4% 가까운 상승세로 일단 좋은 출발은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출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습니다. 2% 가까이 올랐는데 어제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가 좀 매출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넘어서면서 오늘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 그리고 SD바이오 센서가 한 2.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소부장 섹터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LG전자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는데 라이센스인가요?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라이센스 아마 취득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도 오늘 한 2% 가까이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 하이브도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솔루션, 두산바켓, 또 솔루스 참단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좀 골고루 다 업종 가리지 않고 좀 대부분 오르고 있고요.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보험주입니다. 손해보험주가 오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좀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심도 요새 좀 좋았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랑 좀 반대로 강했던 대형주들은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좋은데 오늘 데부시스터즈가 한 3% 올랐고요. 네오이문택이 한 2.7% 올랐는데 아마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이 기업들이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일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지온, 또 LNF, 동화기업, 2차전지, 바이오기업들 다 주가 흐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제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에서 또 승인받았다는 판매 승인받았다는 아까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유럽에서 요새 계속 승인을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2022 뭐가요? 아 스포츠 너무 몰라. 같은 조잖아. 축구예요 축구. 호나우도하고 손흥민하고 격돌한다는 거 아니야? 호나우도? 네. 포르투갈이 호나우도가 아직도 해요? 네. 아니 호나우도가 아직도 한다고요? 네 아직도. 넘어가 넘어가. 여기 스포츠는 여기 배제해. 호나우도가 스포츠를 너무 몰라. 브라질 아닌가요? 자 그리고요. 아니 무슨 호나우도가 좋겠네요. 네 아무튼.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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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렇게 팍팍 깎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도 좀 강하고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PI 점단 소재 심택 최근에 좀 강했던 기업들인데 뭐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또 오늘 그 나이스 평가 정보 0.7% 정도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 좀 최근에 강했던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어제 삼성은자가 어쨌든 이제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0.1% 정도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제 강했는데요. 오늘 마이크론도 좀 빠지고 그래서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지금 오른 상태 그대로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519개 하락 종목 수가 262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력이 큰데 지금 현재 6포인트 올라서 0.66% 그래서 상승 종목이 어제랑 좀 반대입니다. 945개 올랐고요. 하락 종목이 352개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오전과는 좀 정반대 좀 분위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다만 수급상은 어제랑 비슷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300억 정도 지금 오전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윤자나 이런 IT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통신주하고 철강주 정도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농업주가 좀 되게 강한 편이고요. 농기계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가장 탄력 있게 좀 오르고 있고 2차전지 이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좋은 실적 나오다 보니까 오늘 3사가 다 좋습니다. 삼성SDI, LG엔솔, SK이노베이션 다 모두 다 좀 오르고 있고요. 음원 음반주도 오늘 일부 기업들 하이브라든가 지니뮤직 이런 기업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 게임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게임주가 좋고요. 요새 롱투코리아도 오늘 지금 무려 14% 올랐는데 롱투? 뭐 열혈강우인가요? 그 게임이 굉장히 요새 잘 나간다라는 열강우인가요? 회원님 처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약자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내가 게임에서 모델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지마. 열혈강우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열강이라니까. 어떻게 네 글자를 써. 아니 어머니가 자꾸 아는 척하려고 그러세요. 열강우 처음 들었어요. 회사 이름도 아까 잘 모르겠는데 롱투코리아. 롱투 롱투예요. 롱투. 롱투 아니야? 롱투가 아니고. 롱투코리아라고요? 롱투. 형님. 형님 이제는 그만하셔야죠. 롱투의 열혈강우. 그게 이제 요즘에 좀 흥행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게임주들이 오늘 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쪽도 오랜만에 괜찮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라든가 메타버스, 증강현실, 또 원자력발전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일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도 대부분 오늘 괜찮습니다. 급등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빠지는 거는 오늘 손해보험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어제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밀리는 것 같고 한 1.3% 정도 밀렸고요. 생명보험, 또 골판지, 요새 제지사들도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빠지고 있고요. 건설주도 일부 좀 조정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삼성인자가 좀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정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좀 짚어봤고요. 또 잠시 리포트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럼 리포트 어떤 리포트 혹시 보셨어요? 네, 어제 이제 나왔던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그 인천공항 이제 수송 실적이 나왔나 봐요, 3월 달에. 근데 항상 화물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객도 드디어 좀 좋아지고 있네요. 네, 실제로 데이터가 좋아졌고 3월 달 이제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이제 123% 증가해서 41만 명을 좀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달 대비일까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네, 그리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41만 명이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여객 수송. 그래서 지금 일평균 확진자 수가 3월 달에 32만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지난 21일부로 정부가 이제 입국자 자가격리 문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률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이거는 25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항공 수요는 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천공항의 1일 항공기 운항편도 현재 한 112편 정도인데 7월에 516편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 여름 성수기 때가 1026편이니까 그거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회복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천공항의 화물 수송 실적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라든가 미주 이쪽도 여전히 플러스 성장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상하이 도시가 지금 봉쇄가 됐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좀 장기화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화물 운임은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유가가 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크게 낮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대한항공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공화물 쪽에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 중심으로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의 박송봉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뭐 엔터 여행 카지노 이런 레저 쪽 담당하신 분인데 여행 드라마 카지노 오팡 이제 간단히 좀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여행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는 좀 분위기고 무경리 입국 국가가 지금 39개국까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좀 분위기는 맞는데 다만 이제 항공산업의 공급 회복이 만약에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공급이 좀 늘어나야 비행기 티켓도 좀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여행사들이 공급 자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매출을 늘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일본은 그때 3일 격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아니 일본 자체가 원래는 유학생하고 상사 주재원 뭐 필수 인력 외에는 못 들어오고 그건 푼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격리는 제가 3일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때 근데 일본의 여행 재개 시점이 만약에 계속 늦어진다면 흑자전환 전망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라마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넷플릭스 외에도 뭐 애플TV 이번에 또 빠진코도 흥행을 했고 디즈니 플러스 티빙 이런 데서 이제 드라마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요. 오늘 나오는 날이에요. 빠진콕. 아 뭐 4왕과 5왕과. 5왕 나온 거 알죠. 아 거기 아침에 나온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안 나왔더라고. 아침부터 그거 보실래요? 잠이 없잖아. 4시에 나서 뭐 하겠니. 점점 이렇게 새벽잠이 없어지죠. 불안하게. 형님. 어제 쏠잔잔 먹고 일찍 잤어. 아 저시가. 점점 어르신인데 가시네. 우리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뭐지. 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최근 한국에 대한 콘텐츠 투자도 원래 7편이었는데 20편으로 늘려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네. 디즈니가 투자 편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 투자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카지노 쪽도 지금 국내와 일본 업판 개선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실적은 지금 가운랜드가 가장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일본과 상호 간의 입국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아마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카지노도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 카지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갖고 계신 분들이 참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님이 지금 한전에 20조 적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적었는데 지금 정기요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안이 다 논의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4월 4일 안철수 인수위원회장이 정기요금 동결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영업적자가 20조 나오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제 3월 산업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른 대책들을 좀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조씩 적자적자를 보게 하는 곳은 뭐하러 상장을 하냐는 말이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왜 상장을 해 상장 상태를 유지하지? 정부가 그냥 지분 다 사가지고 그냥 알아서 공기요금의 본연의 그걸 하지. 매년 적자가 그렇게 난다고요? 매년은 아닌데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가는 뭐 폭투했는데 전기료는 안 올려주면은.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점점.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전기요금은 그대로 동결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상장을 뭐하러 하냐. 굳이 이럴 거면 이제. 이럴 거면 왜 상장을 하냐. 이게 누가 주로 샀어요 한전은? 국민들이 상장. 거의 국민 주죠. 국민 주잖아. 한전이? 그럼 옛날에 상장할 때 다 국민 주로 한 거 아니야. 옛날에 포스코란. 포스코란. 포스코란의 한국전형이죠. 그런 케이스죠. 뭘 상장을 해. 정부에서 그냥 다 바이백 하세요 이거. 결국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 사실 이익을 거의 못 보고. 굉장히 이렇게 적자가 커질 테니까. 이런 것 같아. 전기세를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해줄 테니까. 너네가 그냥 주식으로 손해를 봐. 이런 거야?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 안 산 사람만 땡치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요 한전이? 그렇죠 높죠. 높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상담받을 때도 장기로 묻어둘만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 사면 어떠냐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저는 사실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통제권이 없잖아요. 이 회사 자체가.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논리가 뭐냐면 절대 안 망할 게임이니까. 한전은 망하진 않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배당은 많이 줘요? 배당 못 주죠. 아니 적자인데 무슨 배당을 주죠. 아니 20조 적자인데 어떻게. 20조 적자인데 배당 총을 어떻게 줘요. 거절라지. 원래는 예전에는 배당을 줬었어요. 돈 벌 때는. 그런데 이제 돈을 못 보니까 이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온 건 같아요. 발전용 연료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도 해주고. S&P라고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한절로 개편해가지고. 한전에 좀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그건 좀 미봉책이다. 그래봐야.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자본이 15조 이상 감소할 수가 있대요. 그럼 재무 위험에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또 이렇게 되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한전이 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는 거죠. 이런 데 투자할 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예전에 LH 같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나 좀 전기요금 인상계.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한전은 좀 굉장히 좀 재무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많이들 이제 알려졌지만. 그래도 어제 내용 중에서는 이제 뭐 주가는 안 가니까 좀 우려 섞인 내용들은 많은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좀 교보증권의 최보영 연구원님이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잘 나왔대요. 이 판매량이. 예상보다 굉장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1, 2, 3분기. 그러니까 1, 2, 3월이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4조원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2월 기준 글로벌 판매량이 S22가 137만대. 이 중에 이제 74만대가 울트라 모델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울트라 모델이 지금 압도적으로 잘 팔렸고. 이달 초에도 지금 국내 판매량이 90만대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출시 6주 만에 국내에서는 100만대를 지금 상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대급 판매량 기록한 모델이 갤럭시 S10인데. 그걸 지금 뛰어넘는 속도래요. S22가? 네, 지금. 그러니까 GOS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에서는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우려를 했는데 일단 나온 데이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로 50대들이 많이 바꾼 것 같아, 보니까. 윤조석도. 노트 쓰시던 분들이 많이 샀게요. 그러니까. 노트 쓰시던. 노트가 없으니까. 노트 대체 모델이라. S22가 또 화면이 좀 큼지막하죠? 네, 그렇죠. 펜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팔 힘이 약간 약해지면 그거 쓰는 것 같아. 왜냐하면 폴더블은 약간 무겁거든. 무겁죠. 그거 들 힘이 없어서? 아니, 또 50톨 또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 그 폴더블 그거. 아니, 그거 민감하다? 무게가? 민감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없겠죠. 민감하지. 화면이 이게 두 개니까. 민감해. 옛말에도 폴더들 힘만 있어도. 딴 데 쳐다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생각보다는 그래도 모바일 사업부의 성적은 일단 1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게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 보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기 최부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좀 1분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냈다는 건 고무적이고. 그리고 황민성,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원이면 삼성이 원가 절감을 좀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좀 내용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잘 된 건 많이 팔아서도 있는데. 굉장히 원가. 원가 절감이라 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마른 수건 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품업체들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그런데 원가 절감은 굉장히 잘한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GOS 이런 문제는 사실 나나 윤 센터장한테 전혀 관계도 없는 거야. 게임도 안 하고. 50대 아재들한테 GOS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신형폰은 왜 사요?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 그냥 너무 안 바꾸면 좀 뒤떨어져 보이니까. 사실 모델 바뀐 것도 키도 안 나. 사실 바꿔야 될 이유는 없어. 하는 거 딱 세 가지야. 카톡, 전화, 주식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뭐 하러 바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7, 8 하면서 화면도 커지고 모델 바뀌고 색깔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20이나 21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럼 굳이 바꾸기. 그럼 22가 뭐야. 나는 그거 삼성전에서 바꿔야 된다 그래. 그럼 어떻게 뭐 나중에 한 10년 있으면 54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뭐 좀 S 딱 해서 딱 다른 버전 업을 해야지. 22, 23, 24. 이게 숫자로 계속 가는 게. 애플은 아직도 10, 애플은 뭐야. 13. 애플이 13이잖아. 그러니까 애플은 그거 13번 바꾸는데 애플이 먼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13번 바꾸는데 여기는 두 배로 빨리 바꾸니까. 그럼 뭐야. 안 되는 거 계속 이걸로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22, 23 이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갤럭시 S 플래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든가. 아니면 갤럭시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든지. 완전히 한 번 레노베이션 해야죠. 나중에 그럼 어떻게 S156 이렇게 하여? 조롱하세요. 지금 2022년 이래 S20이 한 번 갔는데. 그거하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삼성전자 힘내십시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10에서 20으로 바로 간 거구나. 난 몰랐어. 2020년 됐어. 19, 20, 21인 줄 알았지. 아 갤럭시 19도 있는 줄 아셨구나. 그럼. 갤럭시 18에서 안 넘어갔겠죠. 18까지 갔겠습니까 설마? 갤럭시 18. 이렇게는 안 했겠지. 삼성도. 갤럭시 18. 아 그렇게는 안 하죠. 그거 넘어서 2022년이나 22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제가 정말 무죄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갤럭시 A3죠. 이제 저가 모델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니까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시는데. 만약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말이야. 갤럭시 18이 뭐야 18이. 이러면서 없는 모델도 엄청 욕했다고. 아니요. 오늘 내 친구 와 있어 지금. 저기 응원사. 내 친구 밖에 있잖아. 갤럭시는 말이야. 지금 이 스물 몇 개가. 이래야 안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식하다 아니. 아 무식해. 갤럭시 폴더 참 하신다면서요. 주가가 8만 원 가면 하려고 했더니. 아 정말. 네. 우선 좀 하시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정은 이제 오늘부터 미국에서 아마케가 8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뭐 여기 유한양인이나 한미약품 뭐 네오이븐텍, 에이벨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외에도 많이 참가한다고 하니까. 저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10일 날은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반수로 얻으면 이제 되는 건데 못 얻으면 뭐 결선 투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는. 그렇죠. 결선 투표. 1, 2등. 1, 2등. 결선 투표도. 그래서 일단 10일 날 이제 열리게 됩니다. 대선이 있다는 일정까지. 정치.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선 투표 하면 어때? 하루 더 노는 거 아니야? 바로? 바로.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팽팽하게 만들고. 팽팽하게 만들고. 엄청 노력하겠네. 누구도 절대 과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는 일요일 날 하는 모양이다. 일요일 날. 그럼 이제 우리 하루에 끝내지. 그럼 뭐. 결선 투표를. 결선 투표 없지. 조직 시장. 일정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수가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코스하기 조금 더 세게 가고 있습니다. 0.7% 오른 934.6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0.38% 오른 2,706.18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 정규 코너가 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건 오늘 저거야. 오늘은 없어. 뭐가요? 오늘 저기잖아. 아 푸니타인가? 응. 푸니타. 아니 요즘 진진시어 떴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단독 코너로 좀.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푸니타와 함께 진진이야. 아 푸니타로 가겠습니다. 푸니타 오셨죠? 네 푸니타. 니타 니타 푸니이자. 왔다 왔다 푸니이자. 자 그러면 우리 염수원 이사님과 함께. 진진시어 옛날 거 있잖아. 옛날 거 편집해서 주말에 좀 올려드리려고. 진진시어 모험으로 좀 가주세요. 진진시어 모험으로. 그것도 막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또 편집자들이 종목을 거기다 써놨더라고. 항증맞게. 아 그랬었네? 에스티 뭐. 아 네.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따로 올려드릴 만큼 그런 콘텐츠인가 싶긴 한데. 근데 은근히 또 보시더라고요. 누가 그랬는데. 독립에서 물적분할을 해서 채널 다시 파라고. 아 척으로 물적분할을 해서. 진진시어. 아 오늘. 그러면 우리 염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푸니타님을. 아니 다음주에는 뭐 염이사도 뭐 푸니타 노래 배워보려고. 같이 영어. 같이 하는거죠. 영어실력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 돈이 되는 영어. 노래로 배우는 영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